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은 기자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한 첫 번째 뉴스 뭔가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4일 전 이준석 굳히기 속 막판 변수들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의 굳히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r 리서치에 의해서 지난 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이렇게 물은 결과 이 후보가 41.3%로 1위를 차지했고요. 나경원 후보 20.6%, 주호영 후보 9.7%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얘기만 물었을 때는 절반에 이르는 49.9%가 이 후보를 지지했네요. 이런 가운데 어제는 비방 문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방 문자요? 당원 명부가 통째로 유출돼서 이준석 후보 비방 문자가 살포됐다는 게 이게 이 후보 측 주장으로 당의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요. 또 다른 막판 변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자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김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배제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후보들을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는 짧게 짧게 좀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벌써 투표에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의 선거인당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그리고 9.11 수 5개는 ARS 모바일 투표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하면서 국민 여론조사거든요. 지금 이거 막판이 엄청 바뀌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축박하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오늘 TV조선 내일 당 그리고 모레는 KBS 토론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변수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구경북 TK 지역에서 가장 이준석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K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왔다고요? 다른 데보다 제일 높게 나온 데가 대구경북이니까 이게 고수의 심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판 변수들 또 막판 쟁점을 김정훈 기자가 설명을 해 줬는데 잠시 후에 후보들한테 직접 그 부분 질문을 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갑니다. 네. 재점화된 여권 경선 연기론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의 대선 경선 연기론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당 물 밑에서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었는데 어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경선 활성화를 위한 당 후보자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만나서 경선 일정 연기를 토론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공식 주장한 겁니다. 최 지사는 의원들도 7대 3 정도로 경선 연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다면서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속으로는 경선 흥행을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덮쳤습니다. 앞서 일부 권리당원들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선 연기를 요구했고요. 이제 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텐데 이달 중순에 대선 기획단이 출범하면 논의에는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준일 대표. 최문순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저와 인터뷰하면서 이 대선판의 매기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테이블에 막 올리겠다 내가. 황홀하게 올리겠다. 그러더니 지금 바로 올려버렸어요. 일단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선 연기로는 직접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최문순 지사가. 그 나머지는 이를테면 캠프 관계자가 아니면 지지하는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면 질문이 나오면 수동적으로 답하는 정도 차원 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토론하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처음이에요. 이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행보가 빨라졌잖아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경선하고 겹쳐버리면 모든 주목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30대 0선 이준석의 돌풍이 민주당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더민초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임 있잖아요. 더민초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경선 연기론을 안건으로 논의할지 여부를 오늘 논의를 한답니다. 안건으로 논의할지 여부를 오늘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경선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최문순 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다 연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빼놓고는 사실상 다 연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이 이달 중순에 지금 대선 기획대로 발족을 하거든요. 왜 이달 중순이냐. 이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뽑히는 거 보고하겠다. 그래서 중순으로 한 거 아니에요. 6월 11일에 뽑히거든요. 금요일날. 그러면 그거 보고하겠다라는 게 지금 유력한 관측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 두 달 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연기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지사 측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정은 기자가 이재명 지사 측도 소화로는 내심 경선 흥행을 걱정하고 있다.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최문순 지사의 언급인데요. 언급인 거죠. 언급인 건데 이재명 지사 측은 여전히 원칙이다. 이거는 강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지금 개시 자체가 힘들었지만 논의 자체는 분리붙었고요. 이재명 지사의 의증과는 다르게 이 문제가 당내에서 무게감 있게 앞으로는 논의될 상황으로는 보이네요. 그래요. 세 번째 이슈 가죠. 부사관 죽음으로 내몬 이들 줄 소환됩니다. 성추행 피해를 겪은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 그리고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합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 2차 가해 의혹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또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에 겪은 피해 이전에 또 다른 상관으로부터도 성추행 당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신고를 받고도 피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늑장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의 군사, 경찰, 검찰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충일인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된 숨진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애도했어요. 문 대통령은 유족을 만나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서욱 국방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 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5일 동안이나 가해자 조사가 군검찰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추행의 3월 초에 있었고 그런 다음에 5월 31일에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건데 그나마 그것도 6월 4일에 잡혀있던 거를 이게 난리가 나니까 땡긴 거예요. 그 정도로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5월 27일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5월 31일 날 이미 제출 방식으로 늦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 동안 또 영장이 있는데도 집행 안 했다. 은폐하거나 다 삭제한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국방부가 다른 성추행 사건도 지금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감사의 착각을 했거든요. 2년 전에 2019년 9월에 대령이 대위를 성추행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이게 증거 부충분으로 무마가 됐는데 이게 또 다시 국방부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군 전반으로 지금 성추행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성폭력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느냐 이 물음에 답한 여군 비율을 보니까 48.9%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50%가 밑돌죠. 7년 전 75.8%에 비해서 그 수치가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위험 신호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요. 이번 주에도 이 이슈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심 가져야 되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